저런 건 첨부인 것 같은데? 유나가 저런 건 첨부인 것 같아 유나가 상이 너무 많아 가만 가만 가만! 내 퀴즈는 유리언니에 관한 퀴즈야 예전에 내가 유리언니랑 룸메이트였어 근데 유리언니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 왜 놀랐을까? 룸메이트였잖아 방에 딱 들어가서 놀랐어 정답 유나가 방문을 황 열었는데 유리언니가 빨리 장롱에 들어갔어 유나야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야 틀렸어 잠꼬대야 언니가 무슨 잠꼬대를 했어 딱 들어왔는데 일찍일찍 다녀 오빠 기다리느냐고 너무 중요했단 말이야 아니요 잠꼬대로 우리 가는 유나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뒤에 오빠가 있었구나 무슨 꿈을 꾸고 있었나봐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도 같이 이렇게 보여줬어 행동? 아 발로 누구를 막 차고 있었어 집 밟고 있었어 죽어 죽어 이러면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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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찔렸어 이거 좀 너무 포괄적이니까 여름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 여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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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텐 아 저 죄송한데 아니야 붕에 오일 좀 발라줄게 엎드려서 물소리를 관련돼있어 차자가 혼자만 엎드려서 공 공 튜브 물을 넣어서 자 정답 물풍선을 물풍선을 누구한테 막 던지고 있었어 잠자 아 최강은 물 아니야 정답 이렇게 옆에 물총이 있는데 유나가 들어오자마자 잠꼬들 나가라 물총은 얼굴을 막 썼어 아니야 이제 물총은 맞아 그럼 물총으로 뭘 한거야 진짜 총이었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사 가사 에 에